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이필입니다. 개압골이 다가오며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는 낮 동안 눈이 날리거나 조금 쌓이기도 했는데요. 강수는 점차 확대되어 내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는 눈이 제법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1도, 부산 4도로 출발하겠고 낮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 12도, 대구 13도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예상되는 날씨와 내일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압골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후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강원 영서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 북한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구름대는 기압골과 함께 점차 남아하겠고 우리나라를 훑고 지나가면서 내일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을 뿌리겠습니다. 강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하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며 남서풍과 북서풍이 서로 수렴하겠고요.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내륙으로 강하게 유입되며 지형을 만나 한 번 더 수렴하면서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반면 대기 중층에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찬 공기가 위치하고 있어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이로 인해 대기 하층 수렴으로 만들어진 구름대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욱 높게 발달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지역과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부지방과 경상 내륙은 내일 아침까지 전락권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mm 미만이나 1mm 내외로 적겠지만 눈은 제법 많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중북부에는 최고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쌓이겠고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1cm 내외나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서울에도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풍 전망입니다. 대기 하층으로 강한 서남 소풍이 유입되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 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선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전망입니다. 서해와 동해의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초속 20m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5m 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동해 안쪽 먼바다는 내일 오후까지 동해 바깥 먼바다는 모레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